다음 형용사입니다. 형용사는요. 꾸며주는 아이입니다. 명사나 대명사의 성질상태 등을 나타내면서 걔네들이 꾸며줘요. 요런 아이들, good, 뭐 좋은, 스마트, 똑똑한, friendly하면요. 친절한 뭐 요정도의 뜻이고요. 다정한 이런 뜻입니다. hungry, 배고프고요. lonely, 외롭고요. lucky는 운이 좋아요. 자,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요. 아, 요것도 좀 쉽지 않은 구성을 해놨는데 형용사는요. 쓰임이 두 가지입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요.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고요. 요기서요. 지금 비동사 다음에 요렇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. 요렇게 이제 두 가지의 쓰임이 있어요. you did, 넌 했다. 뭘 했느냐? job을 했는데, 어떤 일을 했는데요. job하면 이제 직업 또는 일이거든요. good job을 했다 이겁니다. 좋은 일을 했다.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거예요. 이제 good job이에요. 좋은 일. 요렇게 이제 그 순요.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. 요거를 우리가요. 멋있는 말로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요. 수식이 꾸며주는 거거든요. 그럼 그 밑에 거는. 얘는 지금 뭐 이렇게 딱 꾸며주는 게 없죠. 얘는 뭐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게임은요. interesting하다. 흥미진진하다. 흥미롭다. 라고 하면서 비동사 다음에 쓰이고 있습니다. 요렇게도 쓸 수가 있죠. 아니 뭐 이거 별게 아닌 게 그는 키가 대빵 커요. 그는 키가 크다. 그러면은 he is. 별거 아니에요. 더. 요거 지금. 요거 형용사거든요. 형용사가 지금 비동사 다음에 쓰이고 있습니다.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것. 30분. 2 rom 2011 im